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윤희 북킹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마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마담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깜짝 놀랄만한 그림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뵐 예정이고요. 셋 다 얼굴이 매우 안 좋습니다. 이 책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무도 안 와가지고요. 네 장자크 쌍뻬는 다들 아실 것 같고요. 쌍뻬의 그림책입니다. 어설픈 경쟁이라고 하는 거고 열린 책들에서 나왔어요. 글밥이 많지 않아요. 그림은 굉장히 많고요. 이 책을 보자고 하신 분과 밀어붙이신 분에 대해서 둘 다 제가 뭔가 욕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책을 보자고 아무 생각 없이 제안하신 분은 윤마담님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신 분은 이마담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두 분한테 공의 이 책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마음껏 설명해 보십시오. 저도 이렇게 어려운 그림책인지 모르고 이 책이 1985년도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열린 책들에서 이것도 역시 리커버 표시를 다시 하면서 재출간된다는 소식에 제가 또 제목만 보고 혹해서 이 어설픈 경쟁이랑 거창한 꿈 그리고 몇 개의 그림책이 새로 나온다고 해서 제가 점 찍어 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살롱 마담들이랑 같이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리고 쌍뻬 그림을 제가 좋아하는 데다가 얼굴이 빨개지는 아이, 자전거를 못 타는 아이였나? 네, 네, 맞아요. 그런 거라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글밥이 없고 이 그림으로 어설픈 경쟁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네, 네, 네. 고민이 많이 돼서 내가 어른의 눈으로 봐서 그런가? 그래서 우리 집 소년을 불러다가 이 책을 보고 너의 느낌을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네, 아주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앉아서 꾸역꾸역 보기는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라고 하던가요? 마지막 할 말이 없다며 할 말이 없다며 그 소년 천재입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이마담님은요? 저는 추천은 이마담님 하셨고 네, 한 발 빼는군요. 네, 아니요. 저는 결제를 해서 책이 오고 있다는 그 하나로 이걸 밀어보죠. 네, 네. 이 어설픈 경쟁은 장자크 쌍패의 그림책이고요. 중간중간 아까 말씀한 그림이 있지만 이제는 그림책, 그냥 그림책으로 분류하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림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무식해서 어떤 그림에서는 실소가 나왔거든요. 아, 어떤 그림에서 이 그림이 왜 들어갔지? 라는 진짜 물음표가 몇 개씩 그려지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이 들었냐면 네. 제가 뭐 그게 대단하다고 이 사람의 그림책을 다 이해할 필요가 있나 그럼요. 내가 실소를 느꼈던 부분에서 실소를 느끼고 네. 물음표는 물음표인가 보다 라고 읽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책을 다 읽고 그림만 다 읽어봤는데 그림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재미있어요. 특히 그 중년 여성 두 분의 표정은 너무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보는 것도 참 소소하게 재미있고 어떤 또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 표정 내가 평소에 혹시 내가 모르는 표정일까? 무심코 나의 표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왜 들었냐면 이번에 소풍을 갔다 왔다고 말씀 아, 이번에 소풍을 갔다 왔는데요, 저 조카들이랑 네. 그 저희 조카가 24개월이 안 된 조카가 아, 네네. 한 가게 있는 물을 먹겠다고 오, 네네. 소풍이잖아요. 저는 그 물을 뜯으면 국물과 그런 게 나오는 게 너무 싫은 거죠. 현실적으로. 아, 네네. 앉아였더니 걔가 저를 딱 때려보는 순간 아, 네네. 이 여성이랑 똑같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 아, 무 안 준다고요? 아, 아. 23개월짜리 애가 와, 굉장히 달급하죠.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아, 이 작가는 그때그때 순간순간의 그런 표정들을 보고 그림을 그렸나보다 라는 생각이 걔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책이긴 한데요, 네. 그렇게 굳이 어렵다고 느낄 필요가 있나? 그냥 책 보고 재미있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 또 드는 책입니다. 네. 아,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군요. 아, 제가 왜 제목이 혹했는지 말씀드리면 네네. 말씀해주세요. 네. 제가 경쟁에 되게 취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러세요? 음. 그러니까 승부욕이 없고 네. 어,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애쓴다는 걸 음. 그런 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 좋아했던 오락게임도 생각해보면 네. 혼자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 그래서 뭐 너구리, 뽀글뽀글, 테트리스 이런 것들이 그건 오락실에서 같이 2인용으로 하면서도 음. 동전을 계속 집어넣으면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좋아하고 즐겼지만 음. 어, 경쟁? 애써야 된다는 거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구나. 아, 그러셨구나. 네. 네. 어설프게 그냥 뭐 한 번 이렇게 하는. 네. 참고로 요즘 윤마담님은 어설프게 기타를 배우고 계시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저와 함께 얼마 전에 낙원상가에 가서 기타를 고르셨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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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에는 전혀 집중을 하지 않으시고요. 기타 커버가 예쁜 게 없냐. 하하하하. 그 다음에 기타를 치는 왜 초크라고 하죠? 네. 네. 초크 색깔은 다른 게 없냐. 하하하하. 그 다음에 왜 그 기타 여기 잡아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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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것만 물어봐요 어설프디다 어설프디다 상장이 되는 것 같은데 심지어 나중에는 그 초크 들어있는 봉지를 뒤지기까지 했어요 본인 눈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더라고요 그 음악사 아저씨도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저 여자는 도대체 뭔가 제가 예쁜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 제가 핑크색 기타가 눈에 띄어서 말리셨어요 기타는 갈색이죠 그냥 일반 기타 사시라고 그러신 게 왜냐하면 그 핑크색은 왠지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지만 아이유 같은 친구가 사실 우리 등치에 그닥 사이즈며 이런 것들이 와닿지 않았어요 그리고 핑크가 너무 너무 뭐랄까 소녀 핑크였어요 소녀 우리는 왜 얼굴도 그렇게 발그레해지지 않잖아요 주름과 상관없어 네 간사판으로 전혀 이용될 수 없는 핑크를 골라 잡고는 자꾸 눈길을 불러주고 하여튼 앞 거는 초크 들어있는 비닐봉지 뒤질 때였습니다 네 처음 봤어요 선생님 그런 거 못하시죠? 그럼요 전 맨 위에 있는 거 아고 그러니까요 네 절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깜짝 너무 안 예뻤어요 초크는 예쁜 것과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무슨 색깔을 원했는지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네 하여튼 선생님 혹시 그런 예쁜 물품 보시면 좀 사주세요 저도 그럴까봐요 그래서 기타 악세사리 편을 제가 좀 찾아볼까 합니다 네 어찌나 빼달리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지금 기타를 배우기 시작한 윤마담님과 함께 이 어설픈 경쟁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슷한 등장인물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쌍뻬의 아마 자기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네 쌍뻬로 볼 수도 있는 나이든 중년의 남자 화가가 나오고요 그분의 부인으로 느껴지는 중년의 여성이 나오고 째려보는 눈 늘상 째려보는 여성이 나오고 그리고 이 여성과 비슷한 연배의 어떤 여성들이 조금 나오는 나머지 이문들은 뭐 이렇게 중첩돼서 나오지는 않아요 네 그게 쭉 있고요 그림을 중간중간 일단 글밥을 빼고 글밥을 빼고 보시면 이 고독한 예술가라고 자처하는 어떠한 예술가의 삶을 아주 아주 뭐랄까 무시하는 듯한 그 부인이 나오죠 그리고 그게 압도적으로 보여지는 또 그 장면이 61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요 그 집을 나오면서 이 노년의 작가가 이렇게 춤추듯이 나오는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이 뒷문간에 서 있는 사모님의 표정을 보면 정말 정말 아 리얼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쭉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늘상 이 집에서 이 쌍뻬인지 누군지 알 수 있는 이 남자 주인공이 아주 심각하게 무슨 말을 하면 되게 사모님으로 보여지는 주변의 여성의 표정은 되게 저 뭐야 이런 표정으로 일관하는 네 그런 그림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시고 느끼시겠지만 네 결혼은 미친 짓이다 특히 예술가는 그쵸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서로 이해할 수 없다면 어떤 그림이 제일 인상적이셨어요? 그림만 놓고 보면 어 저는 비행기 탈 때 쭉 찾았잖아요 아 이게 정말 어설픈 경쟁이구나 싶은 게 우리가 다섯 기 다 있잖아요 표가 그 저를 놓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굳이 사실 저도 줄을 서거든요 줄을 서면서 나 왜 쓰지 싶지만 남들이 서니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줄을 선다는 건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1등이 있고 꼴등이 있는 거잖아요 1율로 쓰는 거니까 근데 비행기는 사실 경쟁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제자력이 있는데 네 저것도 말도 안 되게 우리가 경쟁을 하고 있구나 네 저는 저 장면에서 정말 많이 웃었어요 네 이게 첫 장면에 컬러로 되어 있는 그림인데 사실 이게 이 책의 내용을 거의 다 보여주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어설픈지 근데 아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또 선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저 미련할 뿐 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 이 첫 장면이 그러셨구나 첫 그림이 네 제 생각에 여기서 쌍배로 보이는 남자의 가방만 약간 다릅니다 아 그림을 좀 보시면 네 쌍배로 보이는 남자분만 그림에 가방이 검은색이에요 아 그래요 물론 제일 뒤에 있는 남자도 검은색이긴 한데요 네 혹시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떤 그림들이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여기서 할머니 넷 사람이 갈림길에서 자전거 타고 아 네네 만나는 장면 만나는 장면이랑 넷이 같이 노를 저어서 배를 타고 가는 모습 네 그 두 장면이 유일하게 경쟁이 아니라 서로 어울리는 모습으로 보였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오 그래서 그 두 그림이 좋았어요 그 두 그림이 좋으셨구나 네 저도 갈림길에서 자전거 타고 만나잖아요 네네 거기서 막 얘기하잖아요 네네 카도라 통신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그 동네 아줌마들의 수다와 카도라가 아니라 요즘엔 뭐가 또 문제냐면 이 언론사가 문제인 것 같은데 그 글에서 큰 글로 갈 수도 있지만 네네네 어 이렇게 너무 카도라 통신이 예전에는 동네 사랑방이나 네 이렇게 그냥 수다수 아줌마들 수다수 아줌마들 이랬더라 저랬더라 하는게 요즘에는 언론에 진짜 얘기인 양 막 가짜뉴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런 것이 보여져서 이 그림에서 네 엄청 웃겼거든요 아 네네 엉덩이를 쭉 빼고 저렇게 하고 있구나 맞아요 요즘에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입담 센 아줌마들 네 보면 이 그림에 보면 자전거 뒤에 장바구니 같은 것들이 있고 장을 보고 있는 상태에요 네 네 제가 알기로 일본에는 이걸 부르는 여성들을 지칭하는게 있어요 아 장을 봐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일본 분들이 자전거에 장을 본 걸 가득 담고 네 선채로 한 시간씩 하하하하 얘기를 하고 헤어진대요 그래서 그 풍속도를 부르는 말이 있는데 제가 지금 그건 생각이 안나는데 네 이 그림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얼굴 표정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재미나 보여요 저는 오늘 진지하게 봤는데 왜 저렇게 진지하게 보지 재미나게 남의 얘기를 하고 있을 듯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아 이게 왜 어설픈 경쟁에 들어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각기 다른 방향에서 지금 모였잖아요 이 사거리라고 하는게 상징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남의 이야기일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타인의 이야기를 경쟁적으로 하는거죠 하하하하 본인의 얘기도 아닌거에요 그렇죠 맞아요 모두 다 타인이지도 않는데 그 타인의 얘기를 아주 경쟁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걸 너무 어설프 보이는거에요 이 모습이 사거리에 모여있는 모습이 그래서 깔깔깔깔 대면서 웃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재밌는 그림들이 꽤 많은데요 그중에 중간쯤 보시면 아마도 이게 쌍뻴일 것 같아요 느낌에는 쌍뻴가 이 저기 뭐야 그 의자에다가 칠을 하는 그림이 있어요 이것도 컬러로 되어 있는데요 뒤에 보면 사모님으로 보이시는 분이 열심히 지워요 하하하하 정말 고독한 예술가구나 이 남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아주 위트있는 그림도 있습니다 네 또 어떤 그림들이 좋으셨을까요 두 여인이 네 구간조 하하 네네 그것도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구간조가 이 초대받은 여인의 험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네 근데 거기 막 그 나는 좋은 말만 가르쳤죠 뭐 이런 멘트가 나오죠 네 근데 그 표정이 너무 웃겨요 정말 웃겨요 네 정말 웃겨요 진짜로 네 어 너무 재밌다 저기 그 그 부분도 재밌었고 네 어떤 여성 연사가 앞에서 네 여성의 상냥함을 얘기한다면서 엄청 무섭게 하하하하 거의 데이터 정도 되는 것 같죠 네 데이터 벌 되는 한 분이 그런 말 하니까 정말 웃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림에 보면 연작 비슷하게 되어 있는 그림들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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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따뜻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근데 그거를 막 뭐라 그럴까 그 삶 안에서도 되게 어설픈 경쟁들이 일어나죠 비슷비슷한 패턴의 삶인데 근데 노년의 할머니의 눈에서 보면 그게 참 딱 그냥 한 편의 시나리오처럼 보이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림으로 참 잘 표현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랬던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이토록 그림을 좋아하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이제 화가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게 꽁꽁 다 쌓여져 있죠 그림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소유욕 소유욕을 과시 이것도 경쟁이죠 자기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도 즐기지 못하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이 안에 어떤 그림이 있을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다 나무 상자 안에 패킹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 그림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인마장님은 또 어떤 그림 좋으셨나요? 어떤 아주머니가 교회에서 회개하는 부분 아 과자 상자 끝 깔고 안되는 거 있죠 빵털 신도는 그거 진짜 저 같다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종교로 합리화 하잖아요 합리화 한다고 표현하기가 맞나 싶은데 이것도 다 신의 뜻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웃을 거 웃어야 되는 건지 참 우매하다고 해야 되는 건지 비꼬고 있는 것 같아서 그쵸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재밌게 보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우산 날아가는 거 나오잖아요 아 여기 막다른 골목이다 라고 하는 부분 그럼 그거는 바람하고 지금 경쟁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음 경쟁하지 말아야 할 것이잖아요 절대 하면 되죠 네 근데 막 따라가잖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막다른 골목이니까 너는 그걸 가질 수 있어 라는 이런 맞아요 맞아요 오 메시지를 정확하게 잘 읽으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그 젊은 여성분이 이렇게 멀리 내다보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코가 유난히 높아서 부러웠던 여성분이 뭐라고 쓰여있냐면 이제 이 그림 같은 게 좀 글밥이 있는데요 내가 기다리는 건 우편배달부 우편배달부는 내게 편지 한 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 그 또한 나를 사랑한다 우리는 곧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의 일을 도와주어야지 사업 때문에 그낸 여행을 해야 한다 그를 위해 내가 여행을 대신해줘야지 그때인 그가 학수 고대하게 될 수많은 편지들을 내가 써보내야지라고 하는 윤마담님의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윤마담님의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래요 왜 그를 위해 내가 여행을 대신해줘야지 라는 발칙한 상상은 그대밖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현명한 여인을 보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네 그리고 마지막 그 그림이 인상적이에요 마지막 그림이 어설픈 경쟁이잖아요 어쨌든 이 제목이 책의 제목이 근데 마지막 그림을 보면 나는 성공했어 라는 그림이에요 이것마저도 얼마나 허망한 말인지 보여주는 거죠 성공은 개 뿔 무슨 성공을 했겠습니까 네 빌딩이 많이 보이는 곳을 내다보면서 한 남자가 나는 성공했어 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다른 그림들과 다르게 조금 약간 서글펐어요 개인적으로 다른 그림들은 좀 유쾌한 그림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랬는데 이 그림은 조금 서글펐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서 조금 더 좋았던 그림들이 있으신지 얘기해 주실래요 네 그 아까 사거리에서 여성분들이 이렇게 같이 자전거 타고 그 다음 장면은 남자들이 자전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가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뭘 의미하지? 라는 생각이 조금 같은 방향으로 가던가요? 자전거를 타고 아 2인용 자전거를 타고 서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뒤에 있는 사람이 좀 빨리 가라고 빨리 밟아 아 이게 뭐 남성과 여성을 뭐 하는 건가? 이런 것도 좀 있었고 아마 이거를 여성이라고 제 생각에 그렸으면 그 갈림길에서 따로 갔을 것 같아요 그쵸 굳이 이 길을 둘이 가면서 그쵸 사람도 없는 길에서 굉장히 뭔가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열심히 막 화난 얼굴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눈에 보이셨구나 이 마담님은 그러셨군요 저는 여기 짐 이렇게 할머니가 여자분한테 하는 그 그림도 되게 웃겼어요 결국은 남자분들한테 다 들리게 하는 할머니가 아니라 젊은 처자가 하는 장면도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그림은 24페이지 5페이지에 있는 그림이었는데요 빌딩이 막 그려져 있고요 막 이렇게 군중이 그냥 점처럼 묘사되어 있고 딱 두 사람만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림 아주 작게 되어 있어요 남자 두 분이서 만드는데 그 옆에 이런 글밥이 있습니다 종종 이런 생각을 해본다네 누군가 미소 지으며 귀를 건너와서는 내게 악수를 청하며 말을 거는 거야 감사합니다 당신이 안 계셨더라면 이 황량한 세상에 정말 뭔가가 부족한 듯 아쉬웠을 겁니다 이 딱 이 페이지만 경쟁이라고 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 있는 페이지 같이 느껴졌고요 이 그림이 어떻게 보면 되게 상막한 그림일 수도 있는데 유난히 따뜻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말해주는 말 건네주는 사람의 그림이 있어서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잘 살아내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이 책을 읽자고 하시고 저렇게 뻔뻔하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는 윤 마람님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경쟁을 안 좋아하니까 근데 무심결에 자꾸 남을 의식하는 건 그래서 남을 의식하고 비교도 당연히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경쟁이란 무엇인가를 또 찾아봤더니 어렵더라고요 경제학 사전에서는 먼저 경제적 자유를 정의하고 있고 이 경쟁이라는 말이 나온 게 저는 수렵 채집인이라는 그런 축적 이런 게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 때 그런 수렵 채집인이라서 경쟁을 싫어하는 것 같고 축적할 수 있고 어떤 재화를 나눠 가져야 됐을 때 경쟁이 시작되었다고 사전적으로는 경제학 사전에서는 생산과 분배가 이루어지는 경제 환경부터 시작해서 경쟁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초등 사회 개념 사전으로 찾아봤더니 경제적 자유를 먼저 정의하고 경제 생활에서 직업의 선택, 재산의 개인 소유, 개인의 이윤 추구, 계약의 자유 등을 인정하는 것 경쟁이란 경제적 자유를 인정하고 각자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여 서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슬픈 게 그 조금 밑에 내려가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어도 모두가 바라는 직업을 가질 수가 없고 기업이 큰 돈을 벌고 싶어 한다고 해서 원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나 자원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을 만큼 많지 않아서 우리는 경쟁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경쟁의 공정함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판부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도 생기고 저는 그래서 가질 게 없어서 경쟁을 싫어하나 봐요 그런 깊은 생각까지 하셨군요 이 책을 어떻게 읽으실지는 보는 분마다 다 알으실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일단 또 그림책이기도 하고요 그림에서 많은 것들을 읽어내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 제목이 담고 제목이 거의 다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페이지에 보면 체스판의 커버죠 커버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체스판의 말들이 막 다 쓰러져 있고 그리고 원래 왕이라고 하는 게 밖으로 나와 있을 리가 없죠 원래 안에서 다 끝나는 건데요 밖으로 나와 있는 것까지 쫓아와서 이렇게 예쁜 군돌들이 막 싸납게 눈을 뜨고 찌르려고 하는 진짜 무모한 거죠 무모하고 어설프고 이런 거를 그려놓고 어설픈 경쟁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책 전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술과 관련된 그림 그리는 작가와 관련된 걸 빼고 나면 되게 일상적인 그림들이에요 대부분 우리 삶 안에 일어나는 현장들을 많이 그려놨거든요 다 고만고만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또 예를 들면 젊은 두 부부가 서로 마주 보면서 그 부부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 있잖아요 관계를 가지면 좋긴 하겠는데 귀찮을 수도 있겠네 뭐 이렇게 하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걸 보셔도 그렇지만 삐새빗듯한 삶이거든요 굳이 그러니까 도토리 키재기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을 보여주는 거죠 아까 이마담이 얘기한 것처럼 비행기 그렇게 사실은 괜찮아요 있는 좌석인데 굳이 그렇게 뭐 열로 해서 그럴 필요 없는 것들 그래서 조금 작가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되게 멀리서 보면 우리가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웃기다는 거죠 그렇게 웃긴 표정을 지고 웃긴 행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하지 말자라고 저는 사실 그렇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멀리서 봤을 때 내 삶이 너무 웃기지 않게끔 적당한 손에서 아름답게 살아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멀리서 보면 다 인간의 삶은 희극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디다마는 굳이 그렇게 안 해야겠구나 그리고 정말로 어설픈 건 더더군다나 안 해야겠구나 네 엄청 초라해 보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우산 날라가는 것 같은 것도 그런 거죠 그럼 굳이 그렇게 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 감상은 이렇고요 네 선생님들도 이제 좀 정리를 해줘 보실까요? 정리는 안 되지만 네네 좀 더 나은 내가 되고 싶다는 그런 경쟁? 그런 건 좋은 것 같은데 서로를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 피곤한 것 같아서 정말 우리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또 특히 아이들한테 항상 경쟁을 요구하는 네 사회잖아요 네 성적도 줄 세우고 네 네 그래서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마담님은요? 저는 이 장자크 쌍뻬에는 자전거를 못한 아이를 처음 봤었거든요 아 네네네 그래서 그때도 세상에 뭐 이런 책이 다 있지 싶었어요 너무 유쾌하고 재밌게 읽었는데 이것도 되게 재밌게 읽고 있었고요 저는 되게 어설픈 경쟁인데 우리 모두 되게 치열한 경쟁도 아닌데 이렇게 기껏 어설픈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지지고 못게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를 포함한 모든 사피엔스는 정말 우매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읽겼던 책입니다 그림책이지만 아이들이 읽기에는 모르겠어요 아이들의 시각을 또 어떻게 볼지 아이들은 또 다른 시각으로 볼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또 이게 우리가 어른의 시각으로 봐서 어려운가 모르는 생각도 잘 들어서 아까 윗마담님이 같이 사는 청소년에게 읽혀봤다고 했는데 전 집에 가서 어린이에게 한번 읽혀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볼 수도 있죠 모르는 것들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은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요 그림책이어서 사실 그냥 들추어 보시고 보고 싶은 대목만 읽으셔도 돼요 보셔도 돼요 그리고 쌍뻬 그림이 주는 그 뭐랄까요 유쾌함들이 있잖아요 편안함과 유쾌함이 있어서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만 머무르셔도 되고요 혹은 조금 더 보고 싶으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보셔도 될 만한 책이고요 하여튼 이렇게 어려운 책을 가지고 저희가 북핀클럽을 했습니다 자랑스럽네요 개인적으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림이 너무 유쾌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 책이 14,800원인데요 이 책 이거 보시면 놀라울 게 이거 안에 보니까 실로 묶었다고 여기 책 만듦새에 대해서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공들인 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그림책 이거 사서 보시면 책 그 뭐죠 책꺼풀이라고 하나요 책커버라고 하나요 벗겨보시면 이 남자 그림이 푸른색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상당히 예뻐요 자화상 같은 거죠 본인들 자화상도 한번 그려보시면 어떨까 이거 보고 라는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림책은 말하기가 힘듭니다 네 그렇지만 재밌게 잘 봤고요 네 저는 별점 5점 줬어요 네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지 않고 네 선생님들은 어떻게 몇 점씩 주셨나요 전 어려워서 4점 어려워서 4점 선생님은요 전 6회에서 4점 6회에서 4점 알 수 없는 양반이네요 네 이렇게 상댁 상댁 그림책 가지고 잘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에는 아마 그림책은 안 하지 않을까 네 이번 한번 해봤으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는 도서관에서 빌려서 봤는데 도서관에 갔더니 이 작가 시리즈가 그림책이 어마어마하게 퍼요 시리즈로 있어서 그거를 다 봤거든요 참 제목도 잘 뽑는다라는 생각을 했고 가끔 그림책을 보고 생각의 여지를 많이 남겨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독서의 계절에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만원님 더 덧붙인 말씀 저는 그 그림 밑에 상뻐라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싸인 네 네 네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이루었으니까 저렇게 아 이건 내 그림 내가 그리고 난 남들한테 이런 걸 보여줘도 부끄럽지 않아 라고 한 자신감 네 우리도 조만간 거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거의 종교에 준하는 기원들이 넘나드는 가을입니다 네 이렇게 뭔가를 간절하게 바라는 데 이루어지겠죠 네 가슴이 아픕니다 네 시간 나시면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그림들 많아서요 그리고 아까 두 분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작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자크 쌍뻬의 어설픈 경쟁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e pseudo chaotic restaurệt 네 ano trad로 Qur cathedral 네 동생长 네 네 네 네 asia Stop 네 네